유나이티드 항공 기내에서 좌석을 포기하라는 항공사 측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강제로 끌려나갔던 피해자가 막강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카고 언론은 유나이티드 항공 사태 피해자인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다우 박사가 개인 상해 소송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토마스 데메트리오 변호사와 기업 상대 소송 전문 스티븐 골란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맡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데메트리오 변호사는 법률 전문 매체 내셔널 러어저널이 선정한 미국 내 탑10 소송 변호사의 이름을 올린 바 있는 베테랑 법조인으로 시카고 변호사협회장과 일리노이 소송 변호사협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변호사 선임을 놓고 주가 폭락과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법적 대응에서도 더욱 궁지에 몰렸다는 평입니다.